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38강 용인권 등기 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권의 경우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각 권리별로 등기하는 과정을 배우시는데 이 부분도 출제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권리 쪽은 워낙 출제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보신 다음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때는 기록할 사항, 등기할 사항 쪽을 공부하시는데 어디에 등기할 것이고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기록할 사항과 등기의 효력 같은 경우를 공부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민법 공부가 돼 있으시면 조금만 응용해서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부분이니까 조금만 연구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권리상에서 지상권이 먼저 나오는데 지상권의 경우는 출제가 가끔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상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 지상권이란 말을 쓰는데 객체가 중요합니다. 지상권에게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객체 쪽을 잘 연구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상권이란 것은 하나의 필제에 설정할 수 있느냐 당연히 1필치 전부는 지상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1필치 일부도 가능합니까? 1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하라고 토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1필치 일부의 경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고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유주분은 설정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유주분의 경우 못하는 거 4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공유주분의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서 용의권들은 지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이중의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 지상권을 이중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등기 저주력에 의해서 비록 무효등기 있다 할지라도 무효등기를 말소화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지상권 등기 못하게 돼 있으므로 우리 과거에 배울 때 등기 효력 배울 당시에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중으로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에 설정할 수 있느냐? 농지에 지상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지에 못하는 게 있는데요. 농지에 못하는 것은 전세권이지 지상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건물이 존재하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할 수 있느냐? 건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상권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건물이 있는 건 어떻게 지상권 등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법공부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있다가 갑이 가진 동일인 토지 건물이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계약을 통해서 의뢰하게 팝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건물만 팔은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의뢰도 당연히 이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권을 의뢰하게 당연히 취득하는 이 지상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수법상 지상권 취득한과 동시에 이 건물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을 매입한과 동시에 지상권 바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존속기간은 지상권 같은 경우 최단만 제한합니다. 민법공부할 당시에 돌로 지은 건물 또는 시멘트 건물 같은 자재가 불에 안 타는 돌로 지은 것들은 기간이 최단이 30년이고 목적 건물은 15년이고 공장물은 5년이며 수목은 30년의 최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최장기간 정할 때 확정기간도 가능하고 불확정기간도 얼마든지 가능해서 존속기간을 100년을 정해도 무방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불확정기간 같은 경우는 산에 철탑을 세운 다음에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기간정에도 무방하다가 내용이 되어서 기간 확정기간 불확정기간 다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출제하는 파트가 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워낙 중요합니다. 이쪽은 1필치의 토지도 설정할 수 있고 1필치의 일부도 설정할 수 있더라. 그러나 공유주문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 지상권 능기할 수 없습니다. 농지 설정할 수 있습니까? 농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지상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확정기간 불확정기간 모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객체 쪽을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면 되고요.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다른 말로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며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게 되어 있는데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냐. 건축물 목적이냐. 건축물도 석조건물이냐. 목조건물이냐. 반드시 적게 됩니다. 왜냐. 기간을 정해줄 목적으로 반드시 적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위도 전부일 때 첨부라고 전부는 상관없습니다. 일부일 당시에는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요. 지상권의 경우는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실 때 객체 쪽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이란 것은 자기 토지의 편역을 위해 타인 토지 이용할 때 지역권인데 지역권이란 것은 필지에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승역지하고 유육지가 나오는데 승역지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승역지란 것은 일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필지 일부도 가능하며 여러 필지의 경우도 모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육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필지의 경우만 설정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필지의 경우도 관계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육지만큼은 반드시 일필지 전부만 가능하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도로가 있다는 가정화에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A토지가 B토지가 있다 가정화하고 A토지가 길에 접혀있는 땅이고 B토지는 길에 접혀있지 않아요. B가 집을 짓기 위해서 A에게 길 좀 내주세요. 요 요청하니까 요만큼 길을 내줍니다. 그럼 지금 일부를 길을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반대로 내 땅을 다갓길로 써라. 이것도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뭐 지뢰만 많이 준다 하면 뭐 길을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부 전부 둘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도로가 되는 일부가 도로가 되는 유육지에는 반드시 편역을 다 얻으니까 일필지 전부임을 요한다가 유육지의 뜻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A, B, C가 있는데 C가 길 좀 내주세요. 요 요청을 합니다. A, B에게. 그럼 길을 내줄니까 이만큼 길을 내줄 경우에 A도 승역지, B도 승역지가 되면서 C가 유육지가 됩니다. 유육지가 어차피 1필지니까 문의될 것이 없지만 승역지의 경우 지금 두필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필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는 붙어있지만 이렇게는 떨어져 있으니까 민법 공부할 때 승역지와 유육지가 반드시 인접했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고 이용할 때 편입받는 권리가 누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인데 승역지 같은 경우는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자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소유권자 A가 자기 땅을 길러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땅 길로 써라 얼마든지 길러줄 수 있으니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승역지는 요 요육지는 B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가 B가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길을 내달래요. 그럼 지상권자가 자기 사용수익 범위에 의해서 일부러 길러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승역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 설정해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승역지라는 것은 길러줄 당시에는 소유권자도 가능하고 2회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차이점은 소유권자가 길러줄을 할 때 방식은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 2회가 길러줄 당시에는 부기등기로 설정하는 게 차이점인 거지 반드시 길러줄을 내 주는 자 소유권자만 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고요. 유역지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자 하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집받는 유역지의 경우도 소유권자가 편집받을 수도 있고 또는 소유권 이외에도 편집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하나지 않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승역지건 유역지건 소유권자의 하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참고하시되 승역지, 유역지 별로 특징을 파악해서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등기 절차예요. 절차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지역권 등기는 공동신청하시되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자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하는 것이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의무자라는 건 승역지 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유역지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느냐 지역권은 지하물권인데 어떤 토지지야물권이냐 승역지지야물권이니까 승역지 관할 등기소가 신청한 등기소로 정해지는 겁니다. 또 신청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세 가지예요. 편입받는 유역지를 적어라 그럼 승역지 기재하지 않습니까 승역지는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재하게 돼 있고 이거 외에도 유역지가 하는 사항을 적게 돼 있고 지역권을 왜 설정했는가 목적을 적어야 돼요. 목적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 보니까 통행목적이다. 통행지역권 뭐를 사용할 목적이다. 용수지역권 관망할 목적이다. 관망지역권 물을 끌어오기한 목적이다. 인수지역권 제한이 없으니까 지역권의 목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야 돼요. 범위를 적어라 나온 것은 유역지가 아니라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역지가 전부이냐 일부이냐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고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범위를 표시해 도면 첨부하게 돼 있으니까 간단히 세분하시면 되고요. 등기 실행할 때가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등기 실행할 때 둘로 나눠서 승역지 등기와 유역지 등기를 나눕니다. 그럼 등기 실행할 때 승역지와 유역지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승역지 등기용지에 등기 실행하는 것은 신청을 통해서 등기하게 됩니다. 그럼 지역권은 갑구로 갈까요 을구로 갈까요 당연히 을구로 가겠죠. 을구에 가서 실행하되 승역지에 신청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반대로 유역지의 경우 신청을 통해서 승역지 등기가 끝나게 되면 유역지는 직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기출문제 작년기출문제 31일 기출문제인데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가 실행된 경우 유역지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유역지는 직권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직권 기재하시되 유역지와 승역지에 동일한 등기에서 관내이냐 아니냐 따져가요. 뭐 차이점은 없어요. 동일한 관내일 경우는 그냥 직권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관내가 아닐 경우 다른 등기 소요일 당시에는 이때는 통지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통지받은 내용대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므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틀의 경우는 신청은 어디에 하시고 나와야죠. 승역지. 직권은 유역지에서 두 개의 비교가 되니까 여기를 물어본 것이 30일 기준 문제 출제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역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인데 자유롭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지역권은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양도한다거나 지역권만 이전 등기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지역권은 유역지하고 두 개가 불가분성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불가분성 인해서 항상 수반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불가분성 인해서 수반에서 이전함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역지가 이전 되는 경우 지역권은 수반에 따라가는 거지 지역권만 따로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지역권은 의외로 민복공부할 때는 시험에 많이 출제하지 않지만 등기법은 가끔 출제를 잘하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항상 기본적인 출발점은 지역권이란 것은 필지가 두 개가 나오더라. 하나는 승역지 하나는 유역지 승역지는 1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여러 필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역지란 것은 전부만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되고 신청은 어디에 하셔라 승역지에 유역지는 직권 등기다 기억하시며 지역권은 유역지와 불가분성 수반성을 통해서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해서 세분화가 넘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지역권 등기도 정리가 될 겁니다. 민복공부가 돼있으면 조금만 연구하시면 오히려 지역권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여기도 공부 좀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답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전세권 등기로 넘어갑니다. 전세권의 경우도 시험에 참 잘 냈는데 전세권은 의외로 쉬워요. 우리 민복공부할 때처럼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자의 권리 전세권자의 의무 설정자의 권리 의무 이걸 따지질 않고 전세권 등기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만 간단히 보다 보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또 내용도 다른 것과 비해서 좀 쉽습니다. 전세권에 의해 두 군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는 전세권의 객체하고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 개가 출제 파츠다 보니까 두 개만 잘 용감합니다. 전세권이란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반드시 전세금에 지급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이 요소다 보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될 것이고 또 등기도 반드시 합니다. 전세권의 요소라는 것은 전세금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필지 토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동 건물 전부 당연히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일부 등기할 수 있느냐 일필지의 일부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 건물 일부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공유주본 설정할 수 있습니까? 공유주본은 등기 못하는 게 몇 개 있더라. 4개 있다고 외웠습니다. 공유주본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공유주본은 등기 인정하지 못한다. 대주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대주권 등기할 수가 없다. 좀 대기하세요. 농지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느냐 농지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인정하겠다. 그럼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지권이란 것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에 있는 대지에 있는 지분을 대지권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간체에 있다 가정하고 이 토지가 상계동 50번째 안에 아파트 간체에 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101동 501호 101동 501호를 매매로 구입한다는 분양을 통해 샀어요. 샀을 경우에 이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지만 이 토지도 일종의 권리가 있게 됩니다. 상계동 50번이라는 토지는 입주민 전환도 공동소유인데 내가 101동 501호 분양받을 때 이 토지에는 대지의 지분이 있게 됩니다. 대지의 지분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만큼만 있더라 이거를 대지에 있는 지분을 줄여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은 냉정에 따지면 대지의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할 수가 없으니까 대지권은 전세권 등기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지권이란 것은 모름이 하더라 대지의 지분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대지권은 대지의 지분이니까 냉정에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과 대지권은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다른 표현을 쓸까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안 되는 권리이다 보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처분할 수 있는 공유 지분은 그들 공유 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처분할 수 없는 대지의 지분을 따로 띄어서 대지권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니까 대지권도 대지의 지분으로서 전세권 등기에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객체가 워낙 중요하니 객체 위주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운 다음에 한 번 더 일필 토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한동 건물 전부도 가능하다 일필 토지 일부 한동 건물 일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지의 지분인 대지권도 전세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농재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객체 위주로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신청 절차입니다. 전세권 등기할 경우는 설정자 같은기 의무자가 되고 그것이 전세권 일부 전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세권도 일부 전등기할 수 있더라 전세권 일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세권 일부라는 것은 전세금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 1순위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존속기간이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년까지라는 얘기는 올해가 21년이니까 한참 지났습니다. 전세금 2억에 지금 A라는 자가 살고 있는데 A가 지금 이 집이 나가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기약금 중도금 다 넣고 잔금만 내고 입주만 하면 돼요. 여기서 2억 중 1억이 있으면 1억을 잔금 넣고 입주할 수 있는 A 입장인데 이 집을 매물로 내놨더니 전세권이 안 나갑니다. 기간이 다 끝난 상태인데 전세권이 안 나가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 안 나오니까 전세가 안 나가서 돈이 안 나오니까 새로 분양받은 집 입주를 못합니다. 입주를 입주날짜 입주를 못하게 되면 또 연출어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안되겠다. A가 대출받으러 갑니다. 내 전세권이 있으니까 담보 적응해 주시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된답니다. 지나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기간을 연장 안 합니다.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위에 있는 전세금 내줄 의무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차피 기간이 끝나서 대출도 안 되고 전세금도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올 때 새로 분양받은지 입주도 못하더라. 이런 지금 다 막힌 상태가 있을 경우에 일을 터지기 위해서 너 받을 채권 얼마 있어? 2억이 있더라. 2억 중 1억을 양도해라. 그럼 이제 1의 보기로로 전세권 일부 이전능기를 실행하면서 일한 자의 전세권 1억을 양도합니다. 양도해서 양도역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이전능해 주는 거예요. 그럼 1억 받아서 입주한 다음에 이 전세가 나가게 되면 1억씩 나눠가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돈을 융통에 쓰라고 받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기간 경과 후에 소멸된 경우 이 말은 소멸된 경우에 전세금을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전세권을 일부 전용기할수록 허용하겠다가 특례 규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 가능하냐 전세권 소멸 후 경과만 가능하고 저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험에 한 3번 나옵니다. 전세권 일부 전용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되 언제 가능하다 소멸 후에만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멸되기 전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시험에 3번 답이 됩니다. 그럼 전세권을 물어보는 게 두 군데예요. 전세권 대상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전세권 일부 전용기는 언제만 가능하다 소멸 후만 가능하다 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엔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의 경우는 목적은 채권이니까 등기하는 목적이 제3대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물권의 경우는 등기라는 것이 성립 목적이 되겠지만 임차권은 대항할 목적이다 보니까 대항력 각기한 것이 임차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4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대항력 발생하더라 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등기 안되고도 나오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민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배운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개설제의 경우도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더라 민법상 배운 게 있을 것이고 또 한 번 나온 토지임대차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 소유 건물에 대해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한다라고 해서 배우는데 이거는 예를 써놓은 것보니 이건 민법상 표현인 거지 가볍게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가지가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등기할 때는 설정자 다른바 임 대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임차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반드시 적을 사항 두 가지예요. 하나가 차임하고 또 하나 범위 적어라 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밑에 꽤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임차권은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할 수 있느냐 안되죠. 동의 받고 양도 전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만 허용하느냐 존속기한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만 양도 전대 동의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택임차권 등기 또는 상가임차권 등기 실행은 했습니다. 실행은 이후에 2등계대 이전 등기나 전대등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4번 답이 됩니다. 아 3번 답이 됐어요. 이것도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주택임차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여기 종료 후에 그럼 둘 다 종료 후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소멸된 것 살아있는 것 소멸된 걸로 인정합니다. 소멸된 것이고 이사가라고 만든 제도다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전 등기나 전대등기 못하도록 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2등계를 통해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띵 틀렸고 또 한 번 나오기로 상가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2등계를 통해 이전 등기 할 때 딱 틀린 말이 돼 버리니까 여기 시험에 3번 나온 것이어서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기야 뭐 시험에 나올 거 크게 나올 게 없죠. 여기 크게 문제 될 게 없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했습니다. 상가임차권 등기 실행했습니다. 2등계를 통해서 이전 등기나 전자등기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임차권까지 이제 정리 끝나게 되면 각 권리별로 객체 부분하고 또 각 효력까지 세분하시면 공부하신 내용대로 또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 하시고 또 시험에 준비하는 모습 충분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